그러는 당신은?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, 장현 씨 바람피는 거. 무슨 성인 군자처럼 참고 있다니 이제 와서 막 이러는 건데? 사랑해서 행복하다면서? 그걸로 됐다면서? 그런데 사랑이 아니었나? 그렇지, 그게 무슨 사랑이야? 당신 눈에는 질투나 그런 감정들이 다 너무 유치하지? 유치해서 기어이 안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지, 안 되겠지? 그게 사람이야, 그게 사랑이고. 결국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어서 놓는 거잖아.